지금 뭐랄까 지금 사태는 일단은 진실의 방이 열리고 있다. 진실의 방 범죄도시에 봤나? 아직 못봤어요. 옛날 거라도. 진실의 방 가서 말문을 열게. 일단 cctv부터 가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진실의 문을 여는 근데 반쯤 열렸거든 지금. 이걸 온몸으로 틀어막으려고 지금. 그래서 px도 데려가고 먹이고 먹이고. 돈 많이 들어. 그렇게 막아보려고 하지만. 돈 많이 듭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깔게 많이 남아있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최상병권도 그렇고 항쟁의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지금까지는 대통령실의 안보실장 안보실 2차장. 지금 국회의원 됐죠. 임종도. 그 다음에 임기웅 국방비서관. 지금 국방대 총장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잘렸습니다. 그 밑에 박모경정. 거기에다가 김용현 경호처장. 이종석 국방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지금은 낙선해가지고 야인이죠. 유재훈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그 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의 권한대행. 박모 대령. 네. 조사도 받았죠. 네. 여기. 그 다음에 김계환 사령관. 그 다음에 정종범 전해병대 부사령관. 이 입을 다 맞춘 거거든. 이건 내가 책임자 끝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책임자 끝만. 그 밑에 실무자 빼고. 그러면 내가 지금 12명 얘기했죠. 네. 거기에다가 딸린 실무자들이 수십 명이죠. 그렇죠. 이걸 다 막아놓은 거라거든. 아이고. 이거를 다. 그게 끝까지 입이. 여기서 한 명만 불면 이 전체가 무너진다고. 한 명만 불면. 한 명만 불면 이제 서로 이제 빨리 빠져나가려고. 그러려면 공수처가 여러 명을 동시에 소환해가지고 각기 옆방에서 조사하다가 말 맞추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부분만 체크 들어가면 수사가 수월해지는데. 공수처에 지금 일하는 검사가 4부에 4명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도 이 수사 전체를 틀어주고 있는 건 검사 한 명이 다 한다고. 그러면 이놈 소환하고 그거 진술 분석해서 다음 소환자 다시 하고 3년 내내 간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계산은 특검만 부결시키면 이거 금방 안 되고 3년 간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보자. 공수처. 이 전략인 거거든. 그러면 3년은 이렇게 간다는 거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오산인데. 그러면 언론의 관심도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더 커지거든. 그럼요. 오늘은 동아일보도 특정 내는 거 봐. 각 언론사가 지금 단독 경쟁. 다 얘기해요. 그런데. 중앙일보도 특정 냈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조중동까지도 1위로 넘어올 판이거든요. 아니 거기에다가 제가 지난주에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각 언론사마다 최상병 특별 취재팀이 많이 발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그때 기억이 다시 돼서 나더라고요. 기자들 수백 명이 투입돼 있다니까. 수사는 검사 한 명이 하는데. 기자들은 수백 명을 투입했다. 그래서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대접하고. 그런데 법조 기자도 있고 사회부도 있고 줄줄이 많아. 대통령실 출입기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날 150명밖에 안 갔어. 네. 대통령실 출입기자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150명 다 자기 편 아니야. 그거 저기 뭐냐. 기자들 강동시키려고 공덕을 쌓으시려면 그 100배는 해야 돼. 연수도 보내준다 그러고 고기도 구워주고 그러긴 했는데 그걸로 기자들의 취재를 막거나 국민들의 관심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검사가 한 명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관심은 전혀 사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의 순간은 오고 있다. 이 광란의 정치 이후에 그 후폭풍이 너무 세서 수습하느라고 쩔쩔매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께서 이걸 보셔야 되는 게 하나의 어떤 권력이 합리성과 이성을 상실했을 때 얼마나 큰 국가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진실의 규명을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가 이제는 어떤 정치 리더십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는 단계로 진화할 것이다. 대통령은 맘대로 화낼 권리도 없다. 대통령이 경로한 게 왜 이상하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민주주의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학습이 돼가고 있고 체험형 학습이 된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죄를 만들어내는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박정훈이 학명수계죄라는 거. 이거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낸 패약질한 놈들. 그런데 사실 이게 괴벨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한테 한 문장만 다오. 그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거야. 자신 있다. 한 문장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만 나한테 한 문장만 얘기하라는 거야. 걔 누구한테 돈 줬어. 그 한 문장이면 내가 책임지고 걔를 범죄자로 만들어낸다. 지금까지 야당에 무슨 돈을 북한에 주었네. 또 개발 사업을 어쨌네 할 때 한 문장만 해달라고 회유하잖아. 검찰이 한 문장만.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한 문장만 얘기해. 이화영 지사를.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유를 한다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바로 괴벨스가 한 얘기예요. 한 문장만 다오. 그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사람 하나 때려잡는 데는 한 문장이면 나는 충분하다.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오늘날 검찰이 하는 짓이 크거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시절에 그 생각을 가지고 검사 시절에 쓰던 휴대전화로 길게 통화하고. 그런데 이렇게 검사, 고위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적인 폰을 따로 쓰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하대요. 숨겨놓은 애인이거나 주식 거래를 하거나 뭔가 이럴 때 좀 사적인 편이 편하다나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사적 폰을 가지고 계속 여권 관계자나 누구한테 연락을 했다. 그런 증언에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방탄을 위한 PX행, 방탄을 위한 김치찌개, 방탄을 위한 사적 전환 사용.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 모든 게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국정을 경영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관리자, 경영자로서의 유능함이 일단 결여되고 어떤 사적 개통과 충성심에 의존하는 권위영 리더가 전형적으로 저지르고 거기에다 의심병까지 있단 말이에요. 해병대가 나한테 딴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게 박정원 대령이 윤 대통령의 신경줄을 건드려 놓은 게요. 그 순간 폭발해버리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사이코 본 적 있어요? 사이코 본 적 있어요? 생활관 전체가 힘들어. 힘들게 하는 그런 전우들이 있었죠. 이거 사이코하던 이 새끼. 아니, 죄송합니다. 험한 말까지 나오면 안 됩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사이코 소시오패스의 기질이 가끔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설령 경로를 했어도 8월 1일 날. 야,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 어떻게든지 조사 좀 하고 알아서 결과 나한테 보고 해봐. 책임자가 누군지 좀 알아봐. 원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저렇게 국가를 뒤흔들어? 출장관 상관한테 전화. 거의 사이코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광란의 광기에 행동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임성근 전 사장에게 보호하는 느낌이 드는데. 자기가 만들어놓은 대통령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히 이걸 건드려? 감히.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감히. 넘겨버려 이걸. 집단학명 수계죄에 이렇게 정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영린이 많아요, 또. 영린이 왜 이렇게 많아요, 윤 대통령.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당까지 왔는데. 이 사당까지 왔는데. 이거 특검 어떻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표결이 올해 하반기나 돼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양상을 예측하는 건 좀 그다지 의미가 없고. 다만 저번에 제의결이 무산될 때까지는 우리가 경로설이 메인 이슈였다면 이제는 로비설이 가세할 거거든요. 로비설. 임성근 전 사당장 구명 로비. 이게 가세하면서 프레임이 진화하기 때문에 이때 가서는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죠. 이제는 국민적인 진실규명의 갈증이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이게 깊어지고 강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압력이 여당에 가해지는 것이니까 조금 그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하시니 들어보면 이게 점점 더 파장이 커지고 의혹 대상자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특허법은 더 세지입니다. 이번에는 이종섭 대사 임명한 것도 특험대상에 될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의혹들이 추가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괜히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